어제 CPI가 쏘아올렸던 작은 공 하나로 전 세계 증시가 환호하는 모습이 간밤에도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증시가 해당 탄력을 끝까지 유지해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나요? CPI가 쏘아올린 공이 목요일장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한 것이죠. 물가지표 확인 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목요일장에서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랠리가 있었던 만큼 기다리고 있었던 차익실험 매물도 등장하고 또 밈 주식 열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해진 면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한번 섹터로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홀로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필수 소비재 보시면 1.47% 홀로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사실 다우지수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를 모두 이끈 게 바로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도를 통해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분위기 한번 보시죠. 상승과 하락이 뒤섞인 가운데 유독 눈길이 가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 WMT 월마트의 눈길이 가는데요. 6.97%,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필수 소비재도 이 월마트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 호질적을 기록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쓰기도 했습니다. 덩달아서 다른 유통 채널까지 혼풍이 돌아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코스트코도 이날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타겟 그리고 달러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까지 모두 다 큰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M7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51% 약세로 마감했고요.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0.3% 이날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AMD는 1.8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울프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선호주를 엔비디아에서 AMD로 교체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는 22일 기대보다 너무 좋은 실적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최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엔비디아에서 AMD로 갈아탈 때다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0.9%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1.7% 약세였는데요. 유럽연합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중독 유발 문제와 관련해서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1% 넘게 내렸고요. 테슬라 이날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51%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디어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작업이 가능한 트랙터 등을 선보이면서 일명 농기계의 테슬라, 농슬라라고도 불리는 디어가 되겠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농기계 수요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꼽은 특징주 바로 처부가 되겠습니다. 처부는 반대로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 셀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부터 이 손해보험사 처부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수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약 2,600만 주, 67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크 셀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처부의 비중, 아홉 번째로 많은 종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 일명 밈주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속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이날 3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AMC도 15% 이상 빠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밈주식 랠리가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주 초반에는 강했지만 주 후환으로 갈수록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초반에 워낙 랠리가 강했던 터라 게임스톱과 AMC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50% 이상의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날 발표된 지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가장 빠르게 가장 최신의 노동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여겨져서 주목할 만한데요. 신규 청구 건수는 보시면 만 건 줄어들었고요. 2주 연속 실업보험 청구를 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만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 이렇다 할 뭔가에 인식을 주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벤 버넨키 전 연준 의장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노동지표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노동지표에 제가 주목을 하느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연준 의원들의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둔화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날 토마스 박힌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도 함께 보실까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수치보다 긍정적이다,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죠. 하지만 이 추세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극복한 변동만 없다면 상대적으로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수익률 또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4.795%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379%를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국채 금리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상승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속했다는 보도에 WTI가 0.76%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9달러 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가 다시 강세로 살짝 돌아서고 또 돌아서면서 국제 금값은 0.4% 약세였습니다. 다만 아직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어서 금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만큼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을 만날 시간인데요. 오늘은 쇼인 오하라 페이서 ETF 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t fairly robust PEs, somewhere like 22 to 24 times. And so, you know, if the expectation is that we're going to have like $270 worth of earnings on the S&P next year, 20 times that's, you know, 5,400. That's not far from where we are. But any surprise to the downside on earnings or any more stubbornness as far as the Fed with regard to lowering interest rates will challenge those higher valuations probably going forward. You know, as I look forward, I don't see the Fed cutting three or four or five times. I think maybe once this year, perhaps. And so I think, you know, as we watch and wait for what they're going to do, the fewer cuts that ultimately wind up materializing, the more pressure that puts on equities.